여기가 마찬동인가요? 아, 택시가 왜 저기서 서갖고 안되지 잠시 후 사고다발지역입니다 이기차세우면 도래기도 뺀가불고 본네트도 뺀가부는디우다 주차우면 안되는디야 500미터 앞 40킬로미터 신호위반 과속단속 구간이우다 이기차영 맹심없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88미터 앞 우회전입니다 약 150미터 앞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킬로미터로 서행운전하세요 잠시 후 연속으로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 야, 여기 엄청나구나 이동 그랜 cabdar과 떨어지고 으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. 어? 핸드폰인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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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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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